3,000분 없어도 다면에 있다 맨 처음에 가는 길이 지금 물건이 먼저 나오잖아 물건에서 배치기 좀 하다가 가볼까? 홀 많이도 필요 없고 그냥 가는 데마다 한 마리씩만 나와주지 왜냐면은 한 군데에서 많이 잡아봐야 의미 없고 맞지 가는 데마다 한 마리씩 막 목만 붙여주면 돼 물건 여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목팔이 엄청 많아, 샌드플라이 오늘 날씨 되게 시원하네 7폐터짜리 문화대에다가 리 4,000번 탑사 1.5호 싱커는 5호 그리고 왕윤이 2개 달았습니다 뭐야 벌써 잡았어요? 잡은 거 같은데 아 뭐 척현승에 바로 잡았네 아니 근데 어찌 척현승에 좌와비노 이 정도까지 어복이 있는 사람은 아니긴 했는데 문어는 많이 있을 거야 여기에 여기는 문어 많아요 장비 되게 무겁네 이거 들고 있을라카이 사장님 차 빼드릴까요? 베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 괜찮습니까? 어 근데 난 여기 안에 여기 문어 없다 아 바람 안 보일까 덥다 제대로 걸린네 또 이쪽 이쪽 이쪽이다 내 문어는 이쪽에 있다 왕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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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지 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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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방법 나도 궁금하단 말이야 저거 그 문어를 저래 가지고 꼬챙이로 넣어 가지고 확 확 잡아내더라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 저거 잡았네 테트라 포트 밑에는 문 없나?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테트라 밑에는 없나? 근데 이게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막 그 구멍 사이에 넣어보고 싶다 근데 계속 기분 탓인가?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구멍 좀 좋아 보이지 않나? 어 이거는 colossal.개빛 아네 이동! 오케이. 빨리 빨리 이동하자 empieza districts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문어 있는 것 같다? 문어 보고 잡는거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문어 눈에는 잘 안 비던데 여기 붙어있네 밑에 어딨는데 여기 오데? 내 손가락 밑에 고개같이 생기는거 밑에 안쪽으로 여기 붙어있네 내 손가락 밑에 형님 손가락은 내가 봤을땐 저쪽 방향인데 이거 왼쪽에 까만대가리 저거 까만대가리 어디있나? 아 저기 있었나? 저거 뭐 보이도 안하고 저거 좀씩 봐봐 거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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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있네 문어 아니 저 형은 또 저기서 뭐하는거야 어 어 형님 돌 밑에 들어가더라 돌 밑에 들어가더라 안속네 가요 가요 형님 낚시하러 가요 많은가에 낚시하러 와가지고 지금 작다 에이 문어인데 작다 너무 작다 너무 작아 작다 집에 가라 가자 가자 이거 아니다 이거이 어 바람 묵니까 시원하네 네 왔어요 아 씨 뭐꼬 왜 작노 아 작다 작아요 아까 아까 가임파스 잡은거는 이거보다 더 크기나 어 이거보다 더 컸어 근데 얘 너무 작다 집어가고 아 아 아 아 우와 너무 깊숙하게 찔리다 아 아 아 아 아니 그 여기 아니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까기까지 들어갔어 이거지 하여튼 바늘이 다 들어가 버렸어 아 아 이 찔린 것은 바깥쪽인데 요거 들으면 더 아파요 안으로 까지 바늘이 들어가 버려 가지고 아 아 아 아 인가배 아 아 아 아 으 으 뭐 빠졌다 아 아 방 문어 있는데 어 뭐 다른 거 같이 걸려오고 오셨는가 봐 아까 문어였어 그렇지 뜯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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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한 마리 더 여기는 작아요 근데 여기서 큰 거 바라면 안 돼 통발에 1킬로 짜리 문어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거 올라와 버려라 여기 여기는 이제 뽀뽀다 또 옆 칸으로 이동 안 맞춰요? 아까 뜨거워서 뜨거웠다 발 앞에 통발 전부 다 깔아놨네 근데 이 앞에 줄이 와 요즘에 통발 줄도 플로팅으로 쓰나? 왜 왜 떠 있는 줄이 그냥 발판 편한 데 있을 걸 요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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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문어 아이가? 저 빨간 거 아 아닌가? 아따 볼락 치어들이 우수로 많네 무늬 치어들이 벌써 돌아다니고 있어 문어 봤다 문어 봤다 문어 발 앞에 있다 잠깐만 문어 여기 발 앞에 있다 문어 여기 발 앞에 있어 어디 있었지 문어 발 앞에 있거든요 오 오 온다온다 온다 문다 물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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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합에 아 맞다 아 형님 잠깐 놔둘 걸 뱉겠는데 아 내가 왜 했지? 실수했네 내가 간다 했잖아 여기 버릅이 있던데 내가 방금 뒤로 살짝 돌아봤는데 숨쉬고 있더라고 어 진짜? 내가 편세 잘 봐야 되겠네 어 잡았네 거봉이 형이 앞에 있는 거 잡았어요 거봉이 형도 한 마리 잡았어요 낚시 안 하고 진짜 이거 하고 다녀야 되나? 아 이제 편광경 진짜 뚫어대야 되겠다 아 이제 편광경 진짜 뚫어대야 되겠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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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문어 와 씨 와 있는데 있는데 와 왔다 왔다 우와 확답치네 오케이 와 그거는 사이즈 좋다 굵직히 살살하게 따라 놓으자 와 화구하고 덥치네 아 꺼봉이 형이 먼저 다 훑고 지나가 버렸다 여기는 기대감이 없다 오늘 저기 어디서 들렸나 우리 대지포 아 물건 대지포 가임포 그리고 미조 이렇게 아 이 이 낚시 오늘 낚시를 한 거 같지도 않고 이게 좀 약간 좀 애매하네 낚시를 한건지 뭘 한건지 좀 헷갈리긴 하네 시간이 좀 늦어진 관계로 뭐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미조까지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결국엔 들어오게 되겠네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 볼게요 편히 쉬십시오 안녕히 계세요